드론은 사람이 직접 타서 조종하지 않는 무인 비행기입니다. 벌이 내는 웅웅거리는 소리라는 뜻의 영어 단어에서 비롯됐습니다. 최근 글로벌 산업계에서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드론은 미국을 중심으로 군사용으로 활용되었었는데요. 첨단 제어 기술 GPS 카메라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하면서 점차 활용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세계 드론 시장의 규모는 약 8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3년이면 100조 원 이상의 거대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